아유 봄낮에는 미식구라고 입맛도 없고 아방 이거 봅서 이거 이거 미식을 부릴 말이야 또 아니 질동이 어몽 이거 어디서 누게가 호설 해오란 이거 성님 네도 이거 호설 맛보랜 이거 아상마수다 몽보난 아이고 괴길 썰어놓은 이거 이거 아이고 썰거민 호설 먹음직하게 몽탕몽탕하게 썰지랑 아니영 이거 미신 대패 이거 이네몽이 얄룩게 썰어놓은 이거 미신 복강 먹을 것과 미식을 것과 개원 이거 썸도 영 얄룩하게 하지마랑 호설 영 어식어식 먹음직이도 썰주 이거 꽝꽝 얼려놓은 거 이거 얄룩게 썰어놓은 거 대패 미식어 이거 또막 해놓은 한 이거 먹읍서몽 순덕 질동이 어몽이 또막을 보내수다기 순덕이 조국 질동이 조국 왜 왔다 갔다 이거 그 촌실러운 소리 하지마라 이 사람아 그거 전문집이 있어 그 얄룩게시리 그야말로 그런 미식에 엉고라나 슬라이스에 엉고라냐 샥샥샥샥 행으네 꽝꽝하게 얼른 그것만 구워먹는 그런 전문집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아 걔는 이거 괴길 얼리완 이거 대패로 이거 영영이은 쓴 것 봐 역굴 그거 써는 걸 바삿돈 그게 또 예술인디 그 이 사람아 먹음직하여 그 후라이판에 질미 착착착 해봐봐 먹음직하여 아이고 난 원 괴기어민 그자 쏠망 그자 이거 이거 먹쥬 이검심 복강 이거 아이고 이거 복관어민 이거 과자도 아니고 난 양념 얄룩게 썰어놓는 봄도 베렌도 첫번이 우다기 그거 불에 놓자마자 바로 허랑해지는 거여 이 애청하게 아이고 답답한 소리 그것도 안 먹어봤단 말이지만 아이고 난 원 이 부위도 원 지름기 하고 이젠 앞다리나 그자 해당 솔키로 해당 먹는 것이 좋쥬 난 원 이제 양 베기도 지름진 거 먹으면 옛날만이 원 맛조아 배지도 아냐고 원 피우에 맞지도 아냐고 난 원 앞다리 해당 먹는 게 더 조아 배입니다 그자 솔투맥이 닮는 소리만 이사름아 괴긴 자고로 어? 그 저 지름 반에 솔 반에 또 저 껍데기 돗을 붙고 계사 그게 돛괴기지 그자 솔만 아이고 비삭비삭한 걸 먹어지나? 거기에도 식계나 맹질할 땐 오겹하이당 해인주 각식은 비삭비삭한 회기해이당 상해 울리진 아니오고 거기에 형 먹을 일이 있을 땐 그런 걸로 해당해도 집에서 먹을 땐 지정 먹으나 복강 먹으나 할 땐 앞다리 살도 좋읍니다기 개혁에 솔하영 먹고 결국 그거 이사름아 미신 꽝꽝하면 불에 들어가면서 꽝꽝은 지리기심지 미신 먹건 불라치고 튀긴 줄 알았나? 곧 녹아 곧! 아니 거기도 대패로 원이 괴길 깎음도 잘 깎았쥬 초마거라 이거 대패이거인 막 요새 유행임쯤은 저 질동요몽도 영보민 아이가 양 미시고 놈들 헛썰 미시고 알아지는 연 해가민 확 허게 얼탁쩡 이건 누게가 좋쩌네 연 이거 갈랑 오문해 쯔만은 인역이 사실꺼우다기 그 얄루룩하게 썰곡 얄루룩은 부위가 히트하는 게 거 미신거 먹돌 아니 먹돌이 아니고 무시거 어! 차돌베긴감이신 것도 싱꼬 이 사람아 거 비슷하게 싱 또 얼령 샥샥샥샥 요게 전문집이 이성 요거 먹으면 먹으면 커요 먹어봐 노경원에 쏘곤 맷점낭 상추에 싹 먹으면 먹으면 큰 거야 이 사람아 나 누게 연날 저 부녀 회원들 미시고 연말에 송년냉감이신 거 헌데 너 연 소뚜껑 우티 이거 괴개 울려난 굽는 것도 먹어보고 식당도 댕겨보고 크이수다마는 난 웬 대패로 깎은 괴긴 이거 봄사 첫번이오다기 말이 대패지 그거 깎는 기계가 싱지 이 사람아 대패로 멈추면 낭이냐 대패로 깎은 아방도 몰름인 그자 속섬없어게 질동이 험한 가위가 게민 그걸 대패로 헌한 대패로 헌 고기에 낸 이거 사왔쥬 게민 가위가 그거 기계 붙여간 걸 이 이름 붙이면 게 이거게 가정화식 후가게 하아 이 컨츄리에 찐 그게 대패로 낭백인 거 치고 똥울락똥울락 하니깐 그거 대패로 헌거지? 그걸 대패로 그걸 어떤 깎은다 말이냐 도깨기를 뭐 답답한 소리들로 안 아이고 이 아방도 인형 몰름엉기시고 아는 척할 때 보면 각심한 그자 지그려불지 못하여 대패로 헌거인 이 임숙에게 질동이 험한게 대패로 깎은 거인 하오장디사장 대패를 갔다 오면 깎는 걸 보여줄까나 이건 아이고 쫑쫑 아방어멍 싸우자 아님 저기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덩이는 오늘 자인 화살 사료를 먹음 수락에 아명해도 올이 다 맞은 거 그거 양 삼천 원 더 비싸도 그거이랑 준한 화살 먹음서 큰일이 오다게 입만 높아진 자일렀덩이는 좋고 개어멍게 개어멍된 그자 방송에 이놈이 개를 안 건드리면 건너가질 못하니 아이고 아이고 쫑 들어가라 들어가라 걔 난 이거 대패로 깎음도 잘 깎아주고 그거 깎는 기계가 싫더니 고딱 봐도 사룡 이거 이 괴기를 을료한 이거 어떤 뱅뱅 돌림한 게 이거 기술도 좋아양 이거 어떤 대패로 깎아신 거게 괴기기 참 대패를 갖다 보여주던 까지 사료들 쏙 다 잘 살릴 못하겠네 이게 진짜로